이번 경기는 2대1 경기이고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뭐 같은 길드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겠죠. 2대1 경기기 때문에 멋진 장면 위주로 지금 뭐 게임을 그냥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대1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순간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있죠. 자폭 기능이 없나요? 아하.. 지금 자폭 기능이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이렇게 싸우는 걸 봐서는.. 예.. 이쪽은 저 같은 팀 아니겠죠? 예.. 같은 팀이 아닐 겁니다. 아.. 지금 수익사이드 기대를 개발 안 했어요. 예.. 아이고 도망갔네요. 예.. 개발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싸우는 걸 봐서는.. 예.. 이쪽도 같은 팀이 아니에요. 예.. 결론은.. 예.. 이쪽이.. 아.. 예.. 이쪽이 사고 있죠? 어우.. 예.. 타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쪽 이쪽을 도와줬죠? 위쪽하고 위쪽하고 같은 팀이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빨간색이 얼짱하고.. 예.. 어이쿠.. 예.. 같은 팀이고요. 예.. 뭐 같은 길드하고 같은 팀이 아니네요. 예.. 예.. 지금 멀티를 하고 있는데.. 어이구.. 네.. 또 들켰죠? 예.. 이쪽도 멀티까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또 그냥.. 아주 그냥 떼거지를 물고 있는데.. 예.. 예.. 처음까지 먹는데 이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하는지 지금.. 거의 뭐 2대2이기 때문에.. 뭐 밀 수밖에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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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거의 각기 변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얼짱님이 정말 잘 도와주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또 활성화됐고요. 아직.. 예.. 두 분 다 멀티가 안쪽도 되기 때문에.. 아유.. 지금 픽지로 그냥 구경을 아주 기가 막히 하고 계시네요. 이.. 엘프족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좋아요. 예.. 지금 상대방 훤히 깨뜨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엄청나죠? 그.. 예..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이쪽은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예.. 무섭습니다. 예.. 남들 보면은.. 예.. 뭐 마라 빼앗는 그런 기술인가요? 지금? 예..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지지를 칠 수밖에 없죠. 예.. 게임 여기까지고요. 2대2입니다. 예.. 멋있냐면 위주로 그냥 대충 편집했어요. 예.. 너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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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